안녕하세요. 판례용보문장님 판변TV의 박환균 연호사입니다. 2023년 2월 15일에 판례용보행정 부담금 부과와 법률명확성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2월 2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4904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기타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고요. 원고는 재개발조합이고 피고는 부산연재구청장입니다. 원고가 원심에서 이겼다가 대본을 해서 폐소한 사건이죠. 한번 보시죠. 학교용지 확보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시도시사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각호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정비구역 내 가구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제5조 2의 학교용지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1,000분의 8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경제 등에서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관한 규정은 없었어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분양가격의 1,000분의 8로를 하는데 그러면 분양가격을 어떻게 산정한다든지 아니면 가구수에 증가한 걸로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이 사건 사업으로 공동주택 제878세대가 공급이 됐고 기존에 비해서 53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완료된 2019년 구역 내 초등학교의 학생들은 99명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36세대가 증가했는데 초등학생은 99명 증가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는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는 중고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역 내의 공동주택이 새로 생김으로써 학교 수요가 증가할 걸 대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 지역은 계속 학생세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9년도 기존 학교에서 학생들은 모두 수용을 했고 99명밖에 안 되니까 수용을 했고 학교 증축계획이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 학교용지 부담금은 무엇을 위해서 지급받고 있는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 부담금을 한 조합이 이거 좀 부당한 거 아니냐 해서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문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가 요건에 관해서 법률조항이 명확하게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실질적인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음을 부가권치에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법률 규정의 일반적성 추상성을 가지는 경우 법관의 법 보충작용으로 해석으로서 구체화하고 명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 기준이 이렇게 좀 시행령에 적어낼 게 없지만 법관이 볼 때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금 면제는 재량행위다. 그래서 면제는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면제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학교 시설 확보의 필요성은 누적된 수요를 반영하는 것이고 향후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장래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면제 요건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단은 이런 거죠. 법률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법관이 해석할 수 있으면 명확한 거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이 보충해석을 해서 명확해질 수 있다면 명확한 게 맞다. 이게 대우 팔려고 판단이고 두 번째 장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웃기죠. 장래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다는 것까지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면제 요건을 갖다는 것은 부담금의 부담자가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어야만 면제 요건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나치게 입증을 이쪽으로 넘겨버린 거죠. 면제 요건을 다. 즉, 부담금 부과 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건 맞아요. 원심도 그렇게 봤고 대법원도 그렇게 봤어요. 다만 이거에 대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법관의 보충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좀 이상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실제 부과하는 처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그냥 법의 보충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행정은. 행정은 반드시 그 해석 준칙의 중요한 요건, 특히 부담금 부과 요건은 조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불명확하게 만들어놓고 해석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라는 게 시행규칙으로 명확하게 만들어놓고 그래야 부담하는 측에서 내가 어떤 식의 계산을 해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판례는 담당 공무원이 그냥 법 해석 보충으로 해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시행령은 규칙이 없어도. 이건 굉장히 이상한 해석이죠. 이거는 법관이 보충적 해석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 명확성에 반합니다. 특히 이렇게 부담금의 조세와 같이 법률 부담을 주는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보충적용을 공무원이 행사할 수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대법원은 법관이 보충적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 적용은 공무원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보충해석으로. 알아서 어떤 기준도 없지만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대충 만들면 되겠지. 아니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심은 그걸 말한 겁니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원세에 반해서 부담을 취소시킨 건데 대법원은 법관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는 대법원의 만한 보충적용은 법관의 해석 원칙이지 행정기관이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원칙으로는 적절히 안 씁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이상한 판례이고 또 하나는 장내에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것을 부담금 부과자가 입증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담금 내는 사람이 지금 장내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그건 교육청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교육청이 적어도 학교 신설의 수요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밝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판례에서는 중축 계획도 없고 학교 신설은 점점 18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계속. 그런데 장내 학교 신설이 없다라는 것을 돈을 내는 쪽에서 입증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상 입증을 불가능하게 하는 거고 입증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판례는 굉장히 이상한 판례인데 어쨌든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다른 판례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판례가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